이제 소원 띄자 야 우지야 귀는 호시다 잡지 촬영하러 도착을 했습니다 그쵸 우지씨? 네 그렇다고 합니다 먹는 음식은 맛있게 밥은 먹고 있을까요? 아 안타까움의 소리 게임이 잘 안되나 봐요 아 너 때문에 죽었잖아 다 너 때문에 우지는 요즘 같이 운동을 하는데 계속 끌고 가? 아 미치겠어 진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새벽 2시에 끝나도 가잖아 연습이 새벽 2시에 끝나도 되고 가네 아우 얘네들 안 지치나 나 몸이 아픈데 아직 가기 싫은데 봐 그럴 때 있지 그럴 때 보면 불쌍하더라고 나 안타깝다 아우 얘네들 안타깝다 아우 얘네들 안타깝다 아우 얘네들 안타깝다 왜 왜? 왜 싸우는 거야? 자기 만족? 너 운동하는 이유가? 너 건강 응 자기 만족 됐지 건강 건강 건강하려고 햄버거거든요? 밥 먹는데 먹고 싶은 거 있어 못 먹어 그럼 스트레스 받지? 근데 감량하면 좋잖아 그럼 스트레스 받잖아 몸이 붙어 주잖아 나 아이디어 하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준현이가 이런 콘텐츠 촬영을 오남리에 가서 오리고기를 먹으면서 오준현 콘텐츠를 찍으면서 오레오를 후식으로 먹고 그 다음에 저녁으로 오도독 뼈를 오로 다 하는 거야? 그렇지 그렇지 걔는 원래 바보예요 무시하시면 돼요 아 이 모습을 카메라에 담게 될 줄이야 라면 치푸들한테 진짜 어울리겠다 이 숙소에서만 보던 이 모습을 어? 어? 목이 들어왔다 응 잡아 솔직히 덥다 역시 행동대장 이 팀은 행동대장이 호신 거야 알겠지? 오케이 내가 대장할게 너무 더운데? 너가 그러면 대장이니까 차 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몸도 낮춰 오케이 너가 대장이잖아 그러니까 응 대장 힘내 저쪽으로 빠지면 우리 집이 저쪽으로 빠지면 우리 집이 나왔어 우리 집이 중요한 거야 지금 우리 집이었어 한가? 문 열어봐 문 열어봐 앉아 저거 봐서 우리 집이라고 저거 야 대박이야 뭐라는 거 형 우리 진짜 대박이게 어느 줄 알아? 화도랑 마석 나왔잖아 내가 딱 봐도 저쪽 차 이제 호시 형이 저기 우리 집이라고 얘기하겠네 했는데 형이 옆에서 서남서 우리 집 우리 집 이렇게 가는 거야 뭐라고? 야 마석이라고 그게 뭐고 딱 봐도 저쪽 차에서 호시 형이 또 저기 저기 진의 집이라고 소리 지르겠네 그랬더니 우린 우리 집이야 야 이제 이렇게 아 이거 왜 안 돼 gebobobobobob에 money fly ff 프어 휴 해봐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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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 하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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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차 웨어 우우 우우지 우우지 상대가 어떠신가요? 꼼비 알잖아 진짜 알잖아 얘네 발을 안쓰잖아 일단 오우 잘 쓰네 잘 쓰네 잘 쓰시는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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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러면 나는 똑같아 나는 명호 안녕하세요 지금 사실 이 비행기는 영화나 영화나 다 봐가지고 맞아요 다 왔어 큰일이에요 비행기가 어떻게 자면 되지 자면 또 가서 못 자잖아요 가서 놀면 되지 오우 오우 그렇구만 이번 경기는 우지 대 호시 나 눈싸움 잘 못해 3 2 1 나 눈싸움 못해 눈물해 주시겠어요 눈물해 주시겠어요 오 이제 우나요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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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움마다 우는 아이돌 울고 싶지 아니 아아 아아 와아 아 잘하는데요 아 잘하는데요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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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회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승하셨습니다 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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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우지야 우지야 앞을 봐 보고 있잖아 안 보여 내가 보여 뭐가 보이지 자신을 뛰어넘어 보자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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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브로 재밌었어 건드리지 마세요 침 튀기니까 좀 가만히 계실래요? 아 예 아 예 좀 빨라야 제가 아 좀 가만히 있어주시면 안 돼요 진짜 아 저 되게 빨라서 그래요 아 좀 하지 마세요 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타임 슬립이 타임 슬립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 돌릴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 열심히 해야 되고 매 순간 확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 실수를 받아들일 수도 안 돼요 그 실수를 통해서 다 배우면 그렇게 풀리고 상관 센터는 혼자 살아 실수로 아니 그 와중에 같은 팀끼리 너무 안 맞아요 쟤는 얘기하고 싶다고 막 막 나 얘기하고 싶다고 하고 아니요 쟤는 이 상황을 하고 있고 시간의 중요성도 느낄 수 있고 대박인 거 알았어요 자 좋습니다 번호 씨 얘기는 없으신가요? 파이팅 순간 이동이 가능하면 이제 바로 그 장소로 가서 그렇죠 이제 10초 동안 와 이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승관 씨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인스타 사진을 찍고 피드를 예쁘게 꾸밀 수 있습니다 혹시 같은 팀 멤버 말 좀 시켜주면 안 돼요? 맞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 배 유튜브 시대입니다 그렇죠 갑자기요? 자 저희가 유튜브를 엽니다 영상을 찍어요 아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? 쉿 갔다 갔다 오는 영상 그게 영상이 10초짜리예요 구독자가 엄청납니다 왜냐? 신기하니까 지비 형 꿈꿈치 싫어하는 애 뒤통수를 때려보았다 탁 잉 탁 잉 탁 잉 탁 오케이 갈게요 근데 오히려 먼저 끝내면 이제 편하다 마음이 오케이 시작한다 우지가 나랑 옷을 우연히 겹치면은 되게 싫어하잖아 은근히 좋아하지 사실 되게 좋아해 그래 그런 거 컨셉으로 싫어하는 거 우리 그런 거 은근히 좋아해 우지한테 이 경우만 한번 시켜줘요 시켜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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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떡볶이 가겠습니다 콜라 콜라 뜨거워 뜨거운 거 뜨거운 거 스피용 스피용 스피 갑자기 이게 왜 나와 더워 더워 역시 계곡이 나오니까 너무 좋다 매미소리 들어봐봐 매미소리 참벙 잠이 안 오시나요 잠을 잘 안돼요 고맙습니다 너 이거 왜 만들었냐 빨리 자 상생인 미세먼트 미세먼트 잠이 안 와 나 잠하래 20시간 더 자는 사람인데 자라고 해도 못 자네 내가 한심하다 잠을 자고 싶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홉 씨는 안 돼? 돼요? 몇 분 채웠어? 5분? 5분 밖에 안 됐어? 월홉 씨 퇴근하시면 됩니다 질 씨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는데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는데 가야 돼요? 너 끝까지 잠들 때가 네가 만들었잖아 수고하셨습니다 나 왜 잠을 못 자지? 나 왜 잠을 못 자지? 나 왜 잠을 못 자지? 아 너가 왜 잠을 못 자지 내가 몇 분이 안 됐어요 나 그냥